충전대 설치와 충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전대 받침대에 충전대 파이프를 딸깍 소리가 나도록 조립한 후, 어댑터의 전원선을 충전대 파이프 뒷면에 있는 전원선 고정고리에 끼워 정리해 주세요. 충전대는 충전대 파이프에 조립 후, 어댑터 잭을 끝까지 눌러 충전대에 완전히 꽂아주세요. 물걸레 키트를 별도로 구매하셨을 시에는, 충전대 뒷면의 어댑터를 분리한 후, 충전대 받침대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충전대를 위로 당겨 분리하세요. 충전대 파이프에 흡입구 거치대 파이프, 충전대 손으로 조립하세요. 이후 충전대 뒷면에 어댑터를 연결하고, 마지막에 전원 플러그를 꼽으세요. 충전대 하단에 보조 흡입구들을 장착하세요. 물걸레 보관대에는 걸레를 두 장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걸레 흡입구를 흡입구 거치대에 장착해 보관하면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걸레 흡입구 거치대에 장착해 보관하면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걸레 흡입구 거치대에 장착해 보관하면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걸레 흡입구 거치대에 장착해 보관하면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걸레 흡입구 거치대에 장착해 보관하면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걸레 흡입구 거치대에 장착해 보관하면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